자 은혜에 베풀며 꾸어주는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유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누구의 복 중가 여와를 경애하며 우리가 경애란 단어를 많이 듣고 무슨 뜻인가 다 알죠 한마디로 하나님 무서워하는 거에요 근데 벌줄까 무서운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해서 조심스러운 그 두려움 그 경건함을 그 빛 앞에 내가 내 모습 보기 때문에 내 죄성 때문에 하나 앞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면서 그 개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보겠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으라는 게 있지 근데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게 참 중요해요 왜냐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모든 게 너무 좋아 자 우리가 10편 1편 자랑 1편 2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즐겁다 했죠 자 율법을 주하라 목상한 자라다 즐거운 목상할 수밖에 없죠 사랑이 되니까 그는 신의 깔 심은 나무가 신의 깔 심은 나무가 모릅니까 신의 깔 성의 생수가 있는 곳 이곳이 이 장소가 예배당의 신의 깔가 된 점이 있습니다 또 말씀이 있는 곳이 신의 깔이에요 성의 이만고 그래서 심은 나무 내가 나무죠 나무가 심겨져야 되거든요 믿음의 뿌리를 뿌리가 믿음인데 안 보여요 그러나 말씀의 맛을 알아 묵상하면서 묵상한 것이 결국 그 나무가 진액을 맛을 벌고 영양을 공급받는 것 묵상인데 그게 심겨진 것이고 그러면 열매를 맺으며 입사에 마리장 같으니 하는 모든 일이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다 자 그래서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2절에 정직한 자 후손이 복이 있으리라다 여러분 자녀가 땅에 강성하고 복이 있고 부와 재물이 그해져 있으며 공유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다 이런 놀라운 복받는 과정 되시기를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형통이 뭘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요새와 함께하시니까 형통했고 하는 일마다 잘 됐고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될 때부터 모든 일이 잘 돼요 농사를 지어도 한마지게 다섯 섬 나오는데 요셉이 총무가 된 뒤부터 열 섬 스무 섬이 나와버려 모든 게 함께 형통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보면 4절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허감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자 허감 중에 빛 여러분 캄캄한 허감은 이 일이 지금 코로나고 뭐 앙에프고 어떻고 어떻고 그런데요 허감 중에 빛 저는 난만한 간증 앙에프가 없었으면 우리 교회에 붙어놨어요 제가 말을 못해 제가 말을 못해 앙에프 때 살았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그 자세 책에도 못 썼네 정말로 오히려 요셉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허감 중에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허감 올 수 있어요 경이하고 지키느냐가 중요하지 오히려 빛이 임하고 감옥에 가졌기 때문에 군무축이 열리게 됐죠 두 번째 은혜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복이 있더다 제가 오늘 크게 두 개로입니다 하나님 경이하며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두 번째 지금 여기서 5절의 얘기 5절이 은혜 베풀며 구워주는 자 이 두 말씀이 키인데요 생각해보니까요 이게 첫째 두째 계명이 여기 안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첫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관을 사랑하라 이게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지키는 거죠 두 번째 이웃을 이 몸처럼 사랑하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한대요 거짓말 절대 될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사랑 앞에 울고 감사하고 행복 깊은데 내가 믿음이 생기는데 그 사랑에 압도당했는데 어떻게 사랑이 안 돼요 이웃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오늘 은혜의 부품 꾸어진 것은 이웃 사랑이거든요 내가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되어 질 수밖에 없어요 안 되고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지극히 작은 작은 것이 나한테 하는 것이라고 바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본문 6절에 말하기를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들이려다 흔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보호하십니까 오늘 본문 7절 9절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을래요 그의 마음이 굳게 정하였다 그의 마음이 경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의 대책들이 받는 보험을 마침내 보려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관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여가 영구 있고 그의 불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흉한 소문을 코로나가 쪘고 바이러스가 쪘고 두려움이 하자 왜 의뢰하고 그만 그게 정해야 되다 그런데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게 첫째 둘째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의 흩독 구제하고 나눠지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바로 이웃 관계가 바로 됐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이 두 개가 지킨다면 이것이 뭐겠어요 이 두 개 지키는 것이 이것이 지성소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이 즐거워 흩어 구제가 돼 나눠주고 구워준 것이 즐거워 흉내 내세까요 오늘 이거 예워 아 그래서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뭡니까 이건 절대 안 돼요 이게 영성인데 지성소에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오늘 여기서도 보니까 야 마음이 견고하여 마음을 굳게 정했다 의뢰하고 마음이 견고했다 두려워지 아 막 두려우면 오네 아니 두려워 안 해버려야지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 내가 할 수 있어요 의뢰하고 이미 의뢰했던 것은 이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믿음에서 주님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굳게 정했고 두려움이 안 생겨요 10편 91편 1절부터 6절 같이 읽어봐 시작 지전자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게 지성소죠 지존자 은밀한 곳에 거주 내가 사하면 현주소가 거주 영적 현주소가 지성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지성소 살아 그러면 나는 여와를 향한 말하기를 나는 그는 나의 피나처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 피나처가 됐죠 내가 하나님의 내 요소가 되죠 의뢰한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사냥꾼의 함정을 받았어도 더디 들어갔는데도 살아요 마귀가 아무리 올무에도 끝도 없어요 심한 전년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지만 다섯으로 불받아가지고 더 잘돼 버렸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가 너를 그 기수로 덧불리니 날개로 덧불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러니까 날개 아래 피한 것은요 혼난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찾다보니까 피해서 오히려 지성소 들어가 본 것이 잘 된 거죠 진실한 방패와 선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찾아온 공포 여러분 밤은 인생의 칠흑과 어두운 밤에 공포가 와요 낮에 날아오던 화살 대낮에도 언제 화살이 날아오를 수 몰라 이 세상은 그래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온 재앙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리로다 하리로다고 오늘 보면 애우고 애워서 될까 머리로 나는데 가슴이 심령이 은혜가 와야 되겠더라 말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저희가 감동이 요한문 1장에 감동이 왔어요 요한문 1장 잘하는 말씀인데 시작 태초의 말씀의 개신이라 자 여기서 존재 개신이라 어떤 하나님 우주의 마음 만들었고 하나님 누가 만들었다 이따지 들어보죠 나의 원하는 스스로 있는 자 태초 만물태지원부터 하나님 그냥 존재하신 분이요 그걸 머리로 계산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개신이라 존재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육신이다 예수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그거 누구예요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마무리 예수님을 마치고 받았으니 지금 하나도 없이는 예수님을 빚어낸 것입니다 시작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은 영적 생명 모든 생명은 하나님만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생명과 빛과는 사실은 같은 작용을 해요 이 세상에 태양빛이 있는 곳에 식물이 자랍니다 영적 빛이 생명이 줘요 생명을 빛이 사랑이도 되고요 그러면서 생명을 주고 생명이나 사랑이나 빛이나 같은 뜻이잖아요 사랑해 주면 그것이 빛을 주고 기쁨 주고 행복 주니까 생명 준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령의 빛을 받아야 돼요 빛을 여기서 이 성소에 들어가야 생명의 빛을 경험합니다 일구 금초 때 불빛 사오라 사오라 왜 네가 나를 빠지느냐 주여 늦십니까 그래서 거꾸로 했죠 통의였죠 성령의 불받았죠 안하였고 안수였고 불받고 이 불빛에 의해서 열두 떡상황이 보여요 보여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말씀이 영역으로 생명이 되는데 요한봉 6장 63절에 말하기를 시작 살리는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오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는 말이 이 성경이 로고스와 레이마가 있어요 그냥 읽는 성경은 로고스라고 그래 그런데 이게 성령에 불이 들어가 버리면 레이마가 돼 마치 석탄에다가 불붙여 화해력이 나오는데 레이마가 영인데 설교를 해도요 성령에 불받은 사람이 설교 문 말씀이 영이오 생명 흘러갑니다 여기 제 성경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영이오 생명 흘러가 자기가 알아 영이 내 안에 있길래 흘러나가야 돼 옥합이 깨뜨려져가지고 깨어졌기 때문에 향유가 흘러나가야 되는데 영이 생명이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오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지금 흉한 소식 들어줘지 않고 의지하고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 부자 우팬에 계시거든요 우팬에 계시는데 나는 한몸이잖아요 나는 말씀만 해서 연계해서 계속 빛 가운데서 그분 하나 되고 살아 그분이 모래가 되시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은 가운데서 생명의 능력이 내 영혼을 감싸고 아는데 그것이 지성소에 들어가 버리면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이 영이 생명의 수준이 되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 개명을 지킨다면 여기에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 흉한 소식이 하나도 환경이 두렵지 않아요 내가 피난처 요새 주인 품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누가 여기를 건드려요 내가 주인 품 안에 있는데 품 안에 있는데 허감적인 빛이나 오히려 잘 됐어 요새는 감옥 들어가서 총리되는 길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감옥도 있어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괜찮아 어차피 내가 지성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먹는다 자 말씀을 먹어 이 말씀을 먹는다는 건 뭐게요 말씀을 믿고 언제 먹을까 실천할 때 살아버릴 때 그대로 행해야 돼요 베드로에게 기쁜 들어서 금을 내리리라 밤이 맞다고 수고했다고 얻은 게 없지만 말씀의 의지에서 깊은 데로 가락해서 새벽에 갑니다 의지에서 내리시켰습니다 일단 말씀에서 살아봐 그거 먹는 거예요 밥을 먹었으면 소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설사해본 사람들 길어든데 하나 실천하네 다 설사한 거예요 에너지가 안 돼요 러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냐 가짜냐 논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대로 한번 살아봐라 살아보면 진짜냐 가짜냐 갈 거 아니야 끝! 너무 정확해요 해봐 실천해봐 먹어 물로 이대로 순중해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만 마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만 마사는 것 같이 말씀이 피오 생명이오 살 피가 생명주거든요 그러면서 뭐란가 살 하나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내가 아버지로만 마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만 마사 살리라 나로만 마사 살리라 말씀으로만 마사 말씀의 기둥 없고 힘을 얻고 나로만 마사 살리라 당신의 힘의 원천이 나로만 마사 살리라 생명의 떡을 먹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리라 나로만 마사 살리라 먹어야지요 먹어야지 실천해야지요 실천해야죠 자 그래서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니까 어렵다고 많이 다 도망갔을 때 너희도 가랬느냐 영생의 말씀에 계시면 우리가 누교로 가오를까 열두 제자라는 말씀을 깨달았어요 복 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복 없으면 한번 떠나야죠 영생의 말씀 말씀의 영생 영혼에서 영혼 천국 가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흉한 소식 두려워하지 아니르르다 아니 안 두려워하지 걱정 없어 그런다고 해서 되냐고요 추운 겨울날 막 눈이 오고 그 바람대 오드로돌 떨려요 근데 따뜻한 국에다가 밥 한 줄 딱 먹어버리면 몸에 따뜻해져요 근데 속은 비었어 속은 비었는데 옷을 끼워봐야 떨려 빈속이라 빈속 이 말씀이 내 영의 양식 때문에 지속에서 들어가 버리면 믿어지니까 맡기니까 하나님과 생명의 연합이 된 것 관념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 영의 실제가 이러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이 이 말씀대로 영으로 먹는 거예요 베드루가 자 만일 주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서서 오라 오라 말씀 믿고 가니까 걸어가 버렸고 무리를 바람을 보고 무서워 자 혼으로 내려가 영의의 말씀이 무서워 두려워 혼으로 내 생각에 큰일 났네 폭발이 이게 믿음으로 가는 것과 혼으로 생각하는 것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 뭔가 사한 믿음은 말씀대로 먹고 사니까 두려움 안 생겨 평안해 평강 하나 됐는데 내 마음이 든든해 나도 모르겠어서 힘이 싹 기도하면 성의에 불여하고 휴악 힘이 들고 문제가요 그냥 눈에 쏙 들어 앞으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이 똑같아 그런데 어디서 믿음이 생긴지 확 심해 그리고 보여지고 들려지면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이 동행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얻었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나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했고 음성 들었고 영의 세골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졌을 때 영적 힘을 얻어서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임제의 동행이 더 중요해요 사람이 결론을 넣으려고 하지만 그건 시간 되면 올 것이요 아멘 믿음의 삶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경의하며 개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보니까 10편 119편 110절에 자 그러므로 내가 띄워봐요 시작 그러면 내가 주의 개명들 금 곧 순금보다 사랑하나이다 어느정도 성경을 사랑합니까 금이 원래 눈에 띕니까 성경 말씀이 눈에 띕니까 그냥 차 박아놓고 어쨌든 한 번씩 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 알아요 사랑하면 사랑하다라는 말은 군대에서 연애 편지가 오면요 한 번 읽고 말까 일곱 번, 여덟 번, 일곱 번 계속 어이구 어이구 내 올 정도 사랑하면 그렇게 돼있어요 자 10편 119편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이 마신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어찌 그리 단지요 여기 들어가면 그래요 여기서도 단데 더 달아보러 여기도 열두 떡상도 단데 여기서 왜 다냐면 금항아리 만나를 먹어보니까 금항아리 만나를 먹었을 때는 주님 너무 감사하고 사랑이 압도되어가지고 울고 감사하고 날마다 춤춰 벌써 수준이 달라요 말씀의 수준이 자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릴 때 사무엘이 너 말씀 버렸으면 나도 너를 버렸다 언약관계더라고 자 왕상 11장 9절 한번 띄워보세요 왕상 11장 솔로몬이 시작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 그에게 진호하시니라 여기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에 대하여 명성하사 당신을 따르지 말아야 하시나 그가 여호와 명성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래서 아들 때 나라가 나눠주고 말았으니 그렇게 은혜 받고 일찍 뭐 내리고 뭐 지성 들어와도 뚝 떨어져요 첫 첩을 천명이 들고 사니까 그렇게 내버린 거예요 유괴 사람 되니까 자 근데 우리는 말씀밖에 없는데 마태 5장 10절 잘하라는 말씀 마태 5장 10절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 폐하러 온 줄로 생각 찾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 구이하게 폐한 거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 완성하신 게 절대 폐한 거 아니에요 정말 그게 얼마나 모속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다음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행하면서 행하면서 가르치는 천국이 크다 그 다음에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의 의과 석의원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율법을 해서 그 당시 바리세인 숫자는 5천명밖에 안됐어요 한 번만 저희는 탈락돼 바리세인 석의원 성경 기록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옥 갔거든요 근데 와 이것 보고 율법주의자들은 큰일 났네 뭘 먹어라 먹지 마라 이제 그 치킨이라고 외를 쓰고 있는데 왜 이 말을 너희 의가 낫지 못하면 천국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현대 교회의 성도들의 대부분 종교생활을 하는 이유가 얘기가 있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큰 문제 자 그 당시 서기관 바리세인들의 삶이 어떤가 마태문 23장 2절 3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짓게 돼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25, 28 이어서 시작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세인이여 너희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에다가 흰 헷갈리 바르는 것 속에는 썩어있는 뼈가 있는데 그 다음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안은 외식 불법이 가득하다 통에 잡고 회개 안 하고 이들은 사실 여기서 지금 번제에 통과하는 거예요 보혈창 안 했어요 물돈목도 없어요 그냥 바깥들이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요 오늘 왔다 갔다 한 사람 회개 통해가 없어 얼마나 지옥 갈지 몰라 사람들이 지금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래서 왜 바깥들도 안겨라 여기는 바깥 왔다 갔다 생길 수가 있어요 여기 성소는 다 갇혀있거든요 그런데 바깥들이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해결이 로마서 2장 28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래가 할래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래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자 여기서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 컨트롤 아브라운 자손 아니다 그거 안된다 마음의 할래 마음의 할래 할래는 마음의 지금 세례거든요 할래가 성령의 불세례에 불이 들어가야 마음의 할래 받아야 말씀 지키지 용서가 용서 사랑이 됩니까 안돼요 성령 아니고 용서나 사랑도 절대 안되게 돼 있어요 그 외식하고 있는지니까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완전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에 이름을 바꾸고 아브라함을 하고 그 다음에 약속하면서 네가 민족의 저장에 데리라 데라가니 데리라 네가 완전히 지성소에 들어오면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할래를 행하라고 그래요 할래 아브라함이 할래를 해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가 뭘 할래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로 드는 건데 똑같은 자꾸 지금 계속 지성소 은혜의 주인 만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우리는 절대 못해요 여러분 되어진 인생이 있어요 되어진 인생 그냥 되어져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내가 노력으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생 용서, 사랑이 될까? 안됩니다 주님 안에서 쉬먹고 주님 사랑을 얻고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연합해서 그래서 여기 지성소 연합하고 하나 되니까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있는 거죠 흉한 소식으로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아니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내 두려움이 두려움 가버려라 근데 두려움 가냐고 내 마음이 편강이 없는데 그래서 영적 실제 속에 들어간 삶이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임재해를 느끼고 감사하고 기뻐 그리고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다 지켜주셔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기게 되는데 성령의 지성소에 불 들어가고 임재해를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러죠 우리 게시옥 19장 7절부터 8절 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다라 누가 휴거된가 휴거된 상황이에요 이게 혼인기약이 혼인한체를 얘기했잖아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 드레스 입어야 돼 예복 없어요 그것이 옳은 행실이로다 믿음으로 가지 행실도 다 아니네 행실은 복잡하잖아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행함에 따라 행실 제가 지금 계속 계속 저 때 말씀 계속 나는 여러분 지금 지금 뭐든지 아세요 어 세마포 옷을 지금 지어주고 있어 아메요 잘 입으시라고 계속 계속 옷을 만들어주고 있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신부로 들어가기 위해서 행실이 그런데 율법은 노력으로 안 돼요 윤리도 철학으로 안 돼요 성령의 생명이 성령의 임재가 피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행실이로다 그래서 우리 성은 세마포 백 프로 다 지어질 때까지 매주 어느 만큼 옷을 끼울게 맨날 똑같은 건다고 하지마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말씀 그 전부 본문 다 다르잖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제일 잘하는 말씀 칼라데 2장 2절 칼라데 2장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다 자 못 박혀 죽었나니 혼이 죽었어요 혼 네 생각 자아 깨서 죽었나니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영으로 산다 이 영으로 산 것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 휘장이 찢어져 휘장 자아가 깨져야 돼 여기서 이리 올라가야 돼 그리고 금체소 성령충만 말씀충만 분양단 분양단 기도를 통해서 내가 씨름에다가 깨지고 부서져서 항복할 때 내가 죽어졌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분양단에서 여기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것이 죽었나니 그래서 결국은 자 내가 육착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지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했다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나를 죽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삶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인 말씀으로만 살아 이게 지성수신앙이죠 여기서 못 받게 죽거나 휘장이 죽어 찢어져야 돼 이게 갈라이장 입절이요 이게 최고 수준이더라고 나를 따기던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의 조건 자기 부인 십자가 가지고 날 따라 그게 자기 부인 휘장 휘장이 찢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분양단 근데 기도를 안 돼 누가 마음이 나 상하게 올 때 누가 나를 콕 주셔 성질나게 만들어 일이 복잡해 사업이 위기가 아무도 누가 나 배신에 불고 그때 마음이 상해 주여 주님 만나주세요 산에 가고 금시고 근데 다 그 사람이 원망이 안 되고 그 사람 미운 거 아니고 다 나 때문에 주여 다 그 사람 내가 피해자 그 사람 피해자야 나를 훈련시키려고 다이 훈련시키고 사우랑이 피해자요 사우랑이 귀신 되었고 다이 쫓아다녀 사우랑 때문에 다이슨 만들어줬고 사건을 하나님 만나는 그것밖에 없어요 회계밖에 없어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회계가 없어요 코로나 회계 통에 자복해야 하나님 예보하는 거예요 믿음을 믿음을 산 것이라 야곱이 분이엘 체험할 때 막 기도하고 만나고 그래서 일이 뭐이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 분이엘 하나 얼굴 뵙게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이 형을 얼굴 보는데 하나님 본 것 같아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바꿔줬어요 사랑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신앙스러운 목표가 뭔가 예배사장 15절 시작 사랑아 참된 것을 시작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소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불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사랑 지성소 들어가버리면 머리 예수님 연합되는데 마음이 네가 통해서 도움받고 결합되어 지체의 불량대로 역사하여 지체 지체 오선영 권사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볼 때 그 얘기가 나와요 너희들은 지체라 그냥 아 정확히 지체 우리는 지체의 어르신까지만 사랑하거든요 똑같아 지체니까 사랑할 수밖에 한 몸인데 지체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교회가 사랑을 스스로 세우느니라 다시 말하면 지성소 신앙이 뭐냐면 그분의 머리를 잡고 내가 불량 지체로서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서 사랑은 몸의 세포가 위해선 아프고 문득병자들은 안 아프거든요 무강한 사람들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피가 돌아야 되거든요 몸은 얼마나 피가 돌고 신경이 살아있어요 신경이 죽어본 것이 문득병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서로 하나 되고 한 몸 되고 그게 제일 좋은 교회에요 우리 전부 전혀 건강한 교회는 바로 아픔 눈물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스 5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들이셨느냐 사랑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결국은 희생 헌신에서 희생재물로 행하라 그것이 은혜표에 끄어주고 날아주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내가 늘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내 육지에 채운다 이런 상상할 수 있는 최고 사랑 수준이죠 결국 우리가 지승우수 신앙 하나님의 사랑 교회를 사랑하는 건데 월남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병사가 화가 나갖고 총으로 상관을 쏴버렸어요 사형 사형을 기다린 청년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은혜가 임하여서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형 날짜가 다가오고 죽기 전에 하나 옆에 갈 때 해놓고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총 영취금에 그것이 그 당시의 3만 원 그 교도소 강대상이 없다는 소식 듣고 그걸 강대상 헌거웁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그 일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위문을 갔는데 한 여자 성도가 그 전도자가 간증했어요 여러분 이 강대상이 사형수가 헌금은 3만 원짜리입니다 옛날 일입니까 그런데 월남전에서 화가 나갖고 상관을 쏴버려가지고 그랬다 우리 오빠가 월남전에서 총 맞추는데 장교로 어? 뭔 일이야? 그래서 찬양 온 위문은 그 여자 성도가 알아보니까 자기 오빠를 쏴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우리 오빠는 이미 죽었는데 살려야지 이 사람을 살려줘야지 그래갖고 탄원서를 올린 거예요 탄원서를 범업으로 호소를 한 거예요 이건 피해자 가족만 누가 아예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기적이 났어요 사명이 됐어요 자 오늘 흉한 소식이 두려우지 않고 환란 허감 중에 빛이 나고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인생이 그것 때문에 허감 중에 감옥 같았고 예수를 믿었고 풀려났었을 때 극적인 역사를 있는데 문제는 내가 강대상 흥금오면 내가 사는 길이 있을란가? 천만 분이 그 생각 했겠어요? 있을 수 없는 거지 어떻게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천능하신 분이에요 왜 두려워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말씀대로 믿음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헌금하고 기도하고 성기고 성교고 사랑하면 하나님 다 아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역사할 수 있어요 왜 두려워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우리 예배들로 감사 찬양하면서 세계해야 되는 거지 무엇이 무서워요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하나님 하나님답게 좀 성기여봐 하나님 멋있어요 전능하세요 왜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지성소 신앙 들여갖고 정말 은혜 부어주었을 때 내가 사는 길인데 다 계산할 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도 얼마나 믿음 없는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걸 내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고 만나고 교제하고 신부와 신랑과 만남이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만남 구약에서는 백생인데 신약에서는 자녀가 신부가 됐어요 십자가 다 이뤘다 휴장이 찢어져가지고 여기에 걸어간 임재가원을 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음성 축복 받고 있느냐고요 바리새인 석유구관들 마음이 한례받지 못해가지고 그 마음은 음탕하고 외식하고 변한 번지 못하고 통의회의하고 불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분양당 기도를 통해서 음성 듣고 인도받아서 제 말씀 이 말씀 그대로 살아있는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의 승자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ral